Q. 머릿결은 어떻게 유지하죠? 점점점 하트 제품을 라인별로 다 소장하고 있는데요 제 머리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섞어서 이용하는 편인데 그러면 머릿결을 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Q. 조이만의 겨울철 피부관리 팁이 있나요? 정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한 번씩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막 심하게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평소에도 잘 맞던 화장품도 갑자기 피부에 안 맞게 느껴지고 또 이제 계절별로 건조함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그 계절에 맞춰서 화장품을 다시 골라줘야 되더라고요 일단 겨울에는 무조건 수분 케어에 집중하고 여름에는 최대한 가지수를 뚫려서 스킨케어 과정을 했다면 겨울에는 4가지, 5가지도 바르는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서